네, 오늘 우리 한양대학교 편입학 전형 변경 예고사항이 떴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한번 우리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요소죠. 일단 영어가 줄었어요. 수학은 문항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영어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원래는 보통 어떤 식이었냐면 예년까지는, 작년까지는 보통 아침에 중대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영어 치고 그 다음에 문과생들 집에 갈 때, 밤 될 때 혼자 수학 치러 갔었는데 이제는 같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예상하건대는 한 시험지 주고 운영을 알아서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 주고 그냥 너가 알아서 풀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게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좀 줄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세한 세부적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게시판 가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게 갖는 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엄청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연계에서 나타났죠.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누구도 유리하진 않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수홀러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죠. 완전 수학 몰빵하다가 이제 갑자기 영어랑 수학이 합쳐졌으니 나는 유리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풀 때 마인드 세팅이랑 수학 문제 풀 때 마인드 세팅이 다르거든요. 같을 수 없죠. 다른 과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마음 편하게 영어 풀 때 찍고 그 다음에 수학 시험 치러 갔을 때 수학만 집중해서 풀면 됐었는데 이제는 수학 문제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학 문제를 아무리 꼼꼼하게 풀어도 130분 못 풀거든요. 25문제는 무슨 130문제 또 어떻게 130분 동안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하게 남는데 영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어를 병행했던 친구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영어랑 수학을 같이 했던 친구는 유리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리스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학, 영어를 같이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간 배분의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수학도 따로 배분해야 되고 영어도 따로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구도 유리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 상황인 거죠. 항상 전형의 변경의 시기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해진 건 없어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거든 몰빵은 위험해요. 그죠? 항상 몰빵은 위험해요.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치에 따라서 맞는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시간 배분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을 것이냐. 수학은 지금 문항수 변경도 없고 시간의 변경도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러면 크게 어려워질 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보통 이제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아주 높더라고요. 거의 다 맞는 거에 가깝게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을 쓸 수는 있겠지만 70분에서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략이에요. 추천하는 전략이고 조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50분, 수학 70분을 잡고 마킹 10분을 잡고 문제를 푸시는데 시간 부족하면 조금 더 하실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영어 풀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어 준비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한양대 영어는 어려운 게 맞지만 준비했던 시험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영어랑 수학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는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배분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과 친구들의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과 친구들의 기준에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보여져요. 자, 다섯 문제를 줄이겠다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다섯 문제를 줄이는데 우리 문법 한 문제 어휘 다섯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충 지금 문법 어휘 여섯 문제 나온 거죠. 그거 빼는 거예요. 그러면요. 35 문제가 되고 사실 한양대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사례는 어휘 문법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논리독회는 유지된다는 얘기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은 계속 60분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시간은 촉박한데 난이도는 어려워지겠죠. 사실 뭐 어휘 푼다고 한참 걸린 거 아니고 문법 푼다고 한참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 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교수들이 열심히 문제를 낼 거다라는 전제예요. 근데 저는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서강대학교도 문항수를 변경하겠다고 예고해서 저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 어렵길 바랬죠. 근데 엄청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양대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두 번째 사례예요.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독해 논리가 좀 줄고 어휘 문법은 그대로 내야 교수들이 문제 내기 편하겠죠. 귀신잖아요. 문제 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되길 바라요. 어려워야 제가 더 유리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변함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시간은 여전히 촉구하겠지만 무난해지고 수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걸 바라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문과 친구들한테 크게 변하는 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큰 차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던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All or Nothing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선택에는 리스크가 뒤따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사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몰빵하는 선택이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덜 불안한데 사실 그때 선택하는 당시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항상 몰빵하는 건 후회가 나와요. 더 큰 후회가 남는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번에 시험 변경의 전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로 삼으셔서 몰빵하지 마시고 전부 다 고루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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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